한글자막 by 김재현 희망생 살다보니 이십대 멀기만한 지판대 여기저기 치고 다녀 그래 만만해 but now she already is my back 난 당당해 I'm okay 내가 뭘 해도 진척들 뒤에서 욕해도 어린애 나가지 않게 본대도 본인 힘들 때만 날 찾는데도 Okay yeah 얼마씩 아냐 세상을 이렇게 사람에 매체 랩핑 뭘까 우대불계념 남자들의 숫자리나 느낌이 좋아 불꽃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같은 너의 눈빛 말고 불꽃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같은 너의 눈빛 말고 chosen thos G and S 편히해 너는 need want to 인정의 취랩과 3인방 CR은 전세계 판매망 CR of CR longdown CR들은 내 양파 TDC의 와이피 내 hometown 10년 전에도 세이 니가 나 약보는 느낌이 좋아 니가 나 가위보는 느낌이 좋아 니가 나 가위보는 느낌이 좋아 다 가위봐도 난 취랩이 좋아 돈이만 달아 넌 느낌이 좋아 컴온 컴온 불꽃 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 같은 너의 드름 띠마로 다시 들궂은 느낌이 좋아 불꽃 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 같은 너의 드름 띠마로 자신 있으시아인가요 라 도망 안가 우린 당상대로 자신 없음 빼그름 모아 상관없음 빽그름 모아 없어 티카 눈물 끓어 야 이들에게 저스트 티켓을 G-Rap 29040 내 첫 경험 CRP 극복 꽃잭 이것이 인생이다 다른 일이 없어 할머니 터널을 러브해 프라더 돈이 나 돈이 맞잖아 너로 곧장치에 이살로 권다리 사줘 캔수 시간들의 파티 붙다 베이비 마시다 이슬이 불놀이야 베이비 한 송이 시간들에게 느낌이 좋아 침울해서 삶으로 불꽃 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 같은 너의 눈비로 불꽃 같은 느낌이 좋아 들꽃 같은 너의 눈비로 들꽃 같은 너의 눈비로 아 아 아 α 아 지금 팬보퍼 어